그런 소리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마이클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같은 팀 선배는 마이클 씨를 볼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고 합니다. 마이클 씨는 주변에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기 싫다는 내색을 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 소리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마이클, 옆 팀에 영민 씨도 지난달에 장가 가고 수미 씨도 곧 결혼한다는데 마이클은 언제 결혼할 거야? 선배, 그런 소리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짜증나다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났을 때 보통 구어에서 친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합니다.